상계를 씨부러 자 이번 미션은 젤라가의 유산 나 다크 템플러의 데모 라자가리 우리의 세계로운 그대들을 환영한다 제라 둘이 아이오의 몰람을 내게 알렸고 나 또한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는 고대의 고향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안되는 원로 다크 템플러 중 하나이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운명이 우리 동족을 다시 하나로 훔치게 해주었음 분명하다 우리 다크 템플러는 아이오에서 추방당한 일과 대의회가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와 동료들은 이제 대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쓰러진 영웅 태사다르가 보여주었듯 우리의 빛과 어둠이 결합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데모니 우리를 쫓아 이곳까지 온 정연은 프로토스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릅니다 심판관 그대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그를 샤크라스에서 영원히 제거할 힘이 이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오래전 우리 다크 템플러는 방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한 후 이곳에 남아 그 구조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종족에게 받친 고대 제일라가 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원은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곳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그가 집결하기 전에 즉시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사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응집하려면 쌍둥이 수정 우라지와 칼리스가 필요하다 전설 속에서 두 수정은 오래전에 흩어졌다고 하지 우라지는 순수한 템플러의 에너지로 칼리스는 다크 템플러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수정을 함께 사용해야만 사원의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수정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필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이미 사원 근처에 자리 잡은 저그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처리해야 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사원에서 이 사악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스타2 젤라가 사원 모델링이네 스타1은 약간 보라색 그거잖아 그... 알카노이드 입고 막았던 거 믿지 마. 정신체는 나크 템플러의 무기와 에너지로만 처치할 수 있다. 내 형제들이 정신체를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집행관… 탐지기가 스포 콜론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정신체를 발견했어. 커세어를 주저시켜서 놈들의 방어를 무력화하겠어. 아둔 토리더스. 아둔 토리더스. 아니 싫어하냐 멀티 바로 먹으면 공격 오겠죠 여기 네라짐 쉴드 배터리라서 이렇게 되네요 아 크립도 졸라 안없어졌네 우와 지랄병 하고 왔어 와 점수한다 여기 막으면서 안지웠던 이유는 혹시 이거 지으면 저기로 끌일까봐 안지웠어요 박세구만 아우 스포 사거리 긴거봐 개사기야 셔틀 드랍으로 잘 파고들어서 다크까지 떨어뜨려야 돼 정신체는 초월체라고 했나 다크 템플러가 아니면 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 와 저거 깨진다고? 응시초문인데 와 요탈 졸라세 미친놈 같아 룬이 다 살린 게 소름이다 한 개를 씨부러 아니지 않나? 얘는 안하네 얘는 안하네 아 아 가기현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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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템 다 잡혔어? 우와 여기에는 템 다 잡혔어 옳템에 와봐라 드라곤이 대기하고 있다 아 rem 어어 냉장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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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아 이런거 왜 고중에 철저한거야 개빡치기 아 못들어 뭐야 안되지 호텔 개멋있네요 야아 맞겠지 발업에 안되있어 야아 아 나 열받네 호텔 한마리 잡혔어요 전라가사원 수복 블루드 미션이 쉽네 콧구멍 파면서도 깰 수 있을듯 이 정신체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생명체를 어떻게 처제해야 합니까 잊지마라 정신체는 라크템플러의 무기와 에너절만 처치할 수 있다 내 형제들이 정신체를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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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한마리 데려왔어요 어둠 투리다스 어? 운지로 온다고? 막았지롱 다크로 아까부터 왜 이렇게 쉽지? 나의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 게임이 쉬운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했다 소년만화의 주인공 전투중에 성장한다 어디서 더 있냐? 없네 이미 183cm 오 뒤뚱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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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위대한 트로토스여 다들 여전히 폭력적이라니 아주 기쁘구나 캐릭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거지? 진정의 제라툴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야 착으로 우습군 알다리스구나 이곳에 온 너의 의도가 고결하다고 믿으라는건가 니가 이 저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nieuwe 에바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넌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 너같은 존재를 받아줄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희 오세로 안내하시면 내가 아는 모든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자갈도 비슷한 모델링이네 쉬웠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